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인테너스로 함께 드리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적 기도원리, 기도 시리즈 설교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종교인들과 똑같이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이때 우리에게 이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나의 말씀 강단을 굳게 붙잡고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지며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시간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나의 침대가 나의 골방입니다 또 출퇴근하는 그 시간, 지하철, 대중교통, 자가용 그 시간이 나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또 공부하는 책상, 그곳이 나의 골방이고요 또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부엌이 나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다라빵을 통해서,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부장님, 선교지입니다 원주민 추장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걔는 추장 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극심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적 기도는요 내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까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됩니다 누가 보금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십자가 지십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셨다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순간순간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순간순간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유혹,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누가 보금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포인트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누가 보금 22장 43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을 가진 이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예수님도 그 어려워했던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남의 입에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결단이 이제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그 결단을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의 불을 지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경적 그 기도의 시리즈 설교가 강단을 통해 선포된다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인터넷 예배가 더 은혜돼요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혹시 대충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혹시 육신적인 편리함의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와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전사들이 있는 가난한 땅 7년 반 동안 전쟁한 그 전쟁서가 여호수와서 아닙니까? 근데 그 정복전쟁을 하는데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와는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한마디로 흑수저예요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못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배하러 갈 때 옆에서 보좌하던 그 여호수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모세에 예배하는 마음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국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와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배경이 안 좋아하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거 어떻게 되죠? 노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와서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결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의 시리즈 설교가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여호수와도요 예배가 소홀하고 기도가 소홀해지니까 어떡하죠? 그 엄청난 성, 여리고 성을 함랑시켰어요 그 이후로 자만해져서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비교도 안 될 그 작은 성, 아이성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 반전의 시작도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반전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적인 온라인 예배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늦으면 본당에 못 들어가겠네 원리스월로 가도 비전월로 가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마음이 달라요 방역수칙을 가장 잘 지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중에 예원교회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금요예배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예배 때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직분 맡은 모든 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깨닫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듭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재앙이 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다 죄로 인해서 병 걸리고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었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은요 인류의 국가대표입니다 대표자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지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전체가 진 거예요 왜? 그들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이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입어 한 번만 눈 감아줄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의 삭순 사망이야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야 돼 너는 지옥에 빠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위반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질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는 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십니다 우리는요 다 잘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만 왜 오셨죠?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 사명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교회에 와서 이상한 걸 기대해요 교회 서비스가 왜 이래? 나 때 왜 이래? 교회의 핵심 사명이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요 어떤 사람은 의사인 줄 알아요 아 나의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가 병이 걸렸어요 이 정신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전문 경영인인 줄 알아요 아 나 좀 성공시켜주세요 지금 사업이 무너져갔는데 좀 성공시켜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입시 코디니터인 줄 압니다 아 우리 자녀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부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 모든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오신 핵심 사명 죄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 친구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 넌 나올 수 있어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풍병자의 그 침대체를 들고 가서 예수님께 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놓고 그 위에 침대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가장 큰 시급한 건 뭐죠? 병 고치는 거예요 아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중풍병 다 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의 문제 해결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도박해요 요즘 10대부터 인터넷 토토 등 쉽게 도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빠지면요 나오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도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도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빨리 망해요 왜냐 불신자들은요 도박하면 돈을 따요 아 재미있어요 나중에는 몇 백 몇 천 몇 억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몇 백은 벌어도 몇 천 몇 억 이상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빨리 망하게 하십니다 왜냐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돈을 많이 딴다 그럼 질문해 보셔야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도박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엄청난 재앙 맞봅니다 안 하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죄의 뒤에는요 마귀의 힘 마귀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죄의 뒤의 역사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만 하다가 홧김에 폭력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해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란, 도박, 약물 중독 이런 중독 문제 왜 걸립니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지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적당히 죄를 즐겨도 돼 나는 어차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무서운 영지주의 사상 2단입니다 2단 사상 우리는요 이 죄가 있습니까? 내가 맨날 무너지는 그 죄가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뿌리를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죄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음란합니까?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말하면 거짓말만 나옵니까? 왜 이렇게 폭력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사사가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죄의 열매들 뿐이에요 그 죄의 열매를 건드리는 것은 돌팔이에요 진짜 명인은 죄의 뿌리를 건드려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 좀 그만 얘기하세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죄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위대한 결단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수습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죄 지은 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뭘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 짐승이 피를 흘려서 얻은 겁니다 그 가죽옷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인간의 죄, 죄를 지으니까 수치심을 느껴요 부끄럼을 느껴요 이 죄의 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릴 수 있다 그 보금의 메시지가 그 가죽옷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단을 하십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시공간에 내려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랍니다 이 성육신은요 너무나 감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30평 살다가 20평으로 이사간다 힘들어요 우리가 자가용이 있는데 그걸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자가용을 팔고 걸어다녀요 힘들어요 인간 수준에서도 자기 수준을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신다 이거는 수준을 낮춰도 우리 상상초월 이상으로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결단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걸 생각해요 왜? 그 피는요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예요 전능자의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사역자들 많이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도 잘 못 드렸고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주 잘 믿는 청년이고 대학생이고 성도님들인데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보혈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목사도 설교에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설교에 능력이 부어져요 내가 하는 사역에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시리즈 설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시리즈 설교는 나오는데 내가 기도에 힘이 없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보혈 찬양 부르세요 그 보혈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내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보혈 찬양을 부르면요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물러가요 그리고 성령의 그 새로운 생각 성령의 생각이 다시 밀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다 있죠 그럼 점검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는데 어떤 것보다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상황을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적군이 휩쓸고 갔습니다 곡식 싹 쓸어 갔어요 농사질 외양간 소도 없어요 젖잘 양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없습니다 텅 빈 외양간 초토화된 밭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전혀 바른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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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는데 어떡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받아보는 로마 시민들은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너무나 바쁜 현대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더 힘들었어요 예수 믿기 훨씬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빗박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시절 아닙니까? 근데 3분의 1이 다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어떡하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요 아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 아 너는 네 일이 안 풀리고 있어 아 이거의 문제야 자꾸 다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특징이 기쁨이라는 인격이 없어요 마귀의 인격은요 살인, 거짓말, 분노, 폭력, 슬픈, 이간질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고 당했을지라도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선포하시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힘이 된다고 뉘에미아는 선포합니다 뉘에미아가 뭐라고 합니까?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강단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므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힘들지만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럴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보금치와 24 제자의 응답을 다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보혈은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보혈은요 그냥 안타까운 죽음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사대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막연한 믿음이 아니래요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요?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알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분명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리신 그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4월 달에 부활 주간이었죠 그때 제가 좀 부활에 충만하기 위해서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부활과 예수는 역사다 기독교 영화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스토리를 보면요 예일대 명문대에 나온 유능한 기자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이 느낌이 왠지 예수한테 아내를 빼앗겼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내가 믿는 기독교 기독교가 거짓임을 밝혀내려고 이제 기자답게 찾아났습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란 증거 딱 한 가지만 박살내면 돼요 부활 부활만 박살내면 기독교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자꾸 늘어집니다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활을 부정하던 자기 마음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은 잘 모르겠어 아 부활은 그거 잘... 글쎄 여러분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박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 이 시간에는 조금 객관적인 정보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왜 예수가 부활했나? 십자가 죽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이 기독교의 부활을 박살내기 위해서 기절서를 주장합니다 아 예수 그게 엄청 끈질겨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은 전문 킬러들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데 죽이지 못했다 그럼 집행한 군인이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중요한 기록입니다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예수쟁이들만 믿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 외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는 티베리우스 황제치아에 극형을 당했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들어봤죠 역사가 요세프스 빌라도가 그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다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지한 교회가 어디죠?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탈모두에 뭐라고 써있냐 예수가 매달렸다 한마디로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요세프스는 누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거보를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따랐던 사람이 야거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닌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죠 우리가 야거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미워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요 천사로부터 직접 개시를 받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그의 동생들은 이걸 몰라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갑자기 멀쩡하게 지내다가 나이 30세가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가출해 버린 거예요 야거보도 친구가 있었겠죠? 친구들이 말했을 겁니다 야 니네 형 진짜 웃기다 도라이 아니냐? 어떻게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겁없는 말을 하고 다니냐? 은근히 따돌렸을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가요 그 다음에 야거보도 이제 청년쯤 나이 되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다 차여요 왜냐? 야거보 당신은 좋은데 당신 가문이랑 여길 수 없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을 했겠죠 근데 예수가 죽은 후 야거보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보면 야거보가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거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거보는 왜 굳이 이름을 언급할까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어요 왜? 그는 생전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아 형이 아니구나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에 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 다음에 또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무덤이 비어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증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시체의 도난서를 내세웁니다 근데 오히려 빈 증거만 확실시 해줘요 빈 무덤만 왜냐면요 시체의 도둑설로 인해서 제자들의 순교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들이죠 약간 변태 성향이 있어서 고통을 즐기는 세디스트라고 할까요? 막 갑자기 자해를 하면서 행복해하고 막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일부러 살이 벗겨지고 기름 가마에 몸을 던지고 불에 타 죽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거실을 선포하면서 자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마지막 환상설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누가 몇 명이나 봤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500명은 예수쟁이들 아니냐 예수의 추종자 아니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상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불신 심리학자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 같은 환각에 일어난 거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미 다 믿으신 거 저는 압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전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세례요한입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는 엘리아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돌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중에 지도자가 되거든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한 직분의 지도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원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영어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재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른분 받은 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격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바유나 시무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좀 우리의식으로 해석하면요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죠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시입니다 구약에서 기른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요 약점들이 너무 많아요 선지자 엘리아는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우상들과 전투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떡하죠? 850명의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아 대단하죠 근데 이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그 당시 왕비 이세벨이 지금 엘리아를 죽이겠다 선포하니까 영적인 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시죠? 잘 먹이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안 좋습니까?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배달시키고 잘 먹이세요 그리고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도요 열원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귀가 너무나 얇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 올라가니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애굽에서 배운 게 뭡니까? 우상이지 그래서 막 금들을 다 모아서 금송화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버럭 화를 내죠 막 원약교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어버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를 불에 넣었다니까 금송화지가 됐습니다 세 살 자리도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많은 왕들의 단점 다윗도 대단한 왕이지만 단점이 많았어요 불륜도 했죠 사람도 죽였죠 자기가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인 완전한 왕이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삼중직을 한 번에 감당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다른 선지자들의 말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찬성과도 이렇게 어릴 때 불렀던 보금상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보도주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구원이 목적의 끝이다 그럼 우리 영접하는 순간 장례 치러야 돼요 영접하는 순간 바로 천국 가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천국에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기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박살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말만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인 1교회와 안 믿는 가족과 안 믿는 직장 동료들 그 친구들에게 보금을 전하도록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로를 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상 닮은 인간은 왕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제로 인해서 모든 권세가 끊겨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금으로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보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은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혈과 부활 다음에 오는 게 무엇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예요 그 기름은 성경에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런 건 보금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녀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죠? 성령을 기름 붙듯 부으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것 사역을 일으키신 모든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에 대화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 단임 목사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제 귀에 맴돈던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사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부 우리는 주님의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 신부와 신랑 관계로 우리를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삼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뭐라고 하셨죠?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초래임이 임하시면 재림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요 마지막 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세의 징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세의 지진, 재앙, 모든 재앙, 전쟁도 일어나지만 그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정한 믿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금을 붙잡고 난 구호받았어 전도해야지 여기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죠 초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율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기다리고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하나만 들고 왔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준비한 자한테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도 다 못 기다리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때 신랑이 오는 비율을 드시잖아요 여러분 이 열처녀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경적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성경적 기도 원리를 깨닫고 24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